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시모하고 며느리가 둘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 해서 뭔가 싶어서 얼른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보고 이야기하죠. 제목 제가 이번에 대기업을 퇴사하겠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어이구 말도 안 돼 이건 배신이야 이러면서 지금 머리 싸매고 알아 누워 있는데요. 할머니 많이 답답해요. 그럼 니가 다니든가 원제 퇴사한다니까 배신이라는 시어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기혼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죽을 거라고 당신 아들도 죽는다고 아예 머리 싸매고 누워 있는데요. 아니 지금 이게 뭐야 며느리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이걸 보고 있자니 정말 어처구니 없고 속이 히트 뒤집어져서 써요. 최대한 짧게 팩트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이거를 제 입으로 말하긴 좀 민망하고 그런데 국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굴찌의 그런 대기업입니다. 당연히 복지도 엄청 좋고 연봉도 되게 좋은 그런 회사죠. 하지만 문제는 회사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저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들 다 부러워하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러면서 수년 동안 다녀봤는데 이게 몸에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점점 누적이 되고 또 나중에 그게 크게 달하니까 정신을 넘어서 몸도 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또 낫지도 않고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여러가지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 더 늦기 전에 그냥 퇴사를 하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런 결심을 굳히게 됐어요. 물론 마구잡이로 나오는 거 아니고 퇴사하고 난 뒤에 계획도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잡아놨어요. 비록 제 월급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2,300 정도는 꾸준히 수입이 있을 예정입니다. 뭔가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걸 혼자도 아니고 결혼까지 한 사람이니까 퇴사에 대한 주제로 2년 이상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아니 정확히 따지고 보면 결혼 전부터 미리 말을 했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 결혼하고 나서 나 퇴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네 뜻을 따라야겠다고. 이랬는데 물론 이땐 저희 남편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다만 그때 만약 싫다. 안 돼. 절대 결사반대. 라고 했다면 결혼도 안 했겠죠.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이랑 언니 동생의 경우 처음에는 절대 안 돼. 그러지 마라. 이렇게 반대를 하긴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아프니까 지금은 생각을 다 바꿨어요. 고생했다고 이젠 하고 싶은 걸 하라면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정식구 전부 다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저희 시어머니만 이걸 오지게 반대를 하는 거야. 그것도 단순히 어이구 니가 꼭 그래야겠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을 각오한 결사반대. 지금 머리 꽁꽁 싸매고 아라누워 있어요. 그렇게 할 거면 니 혼자였던 처녀 때 그렇게 했어야지 결혼까지 하고 이러는 게 어딨냐. 이거는 배신이다 배신 이러면서 난리치고 또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회사 유치원에 보낼 수도 있는데 다 망쳤대요 제가. 대충 눈치 보니까 또 어디 여기저기 가가지고 당신 며느리 자랑을 오지게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 얼굴 어떻게 보냐. 이런 말도 몇 번이나 했거든요. 물론 어머님 당신이 걱정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해요. 당신 아들 즉 저희 남편이 지금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적어도 한 사람은 대기업을 다녀야만 나중에 태어난 아이한테도 좋고 온 가족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안정적으로 산다. 이러면서 정말이에요. 말끝마다 복지 돈 복지 돈 돈 이러고 있어요. 참고로 저희 남편 지금 현재 일을 다니면서 전문직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게 꼭 될 거라면서 기대를 하는 중이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 나중에 우리 아들 시험에 붙고 그때 자리 잡으면 그때 가서 너 하고 싶은 거 해도 되지 않냐. 지금은 안된다. 죽어도 안돼. 배신이야. 남편과 저요. 연애를 굉장히 오래 했고 조건보다는 심성. 그리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저한테 정말 잘해준 사람이고 끝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외모가 진짜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삶에서 제가 실제로 봤던 남자들 중에 탑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또 얼굴 뜯어먹는 또 그런 쓴이가 나타났네요. 만약 이게 아니라 배경과 스펙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런 홀시모의 효자나 한편 물론 잘생겼으니까 연애나 할지 몰라도 결혼까지는 절대 안 했을 거라고요. 여하튼 그래요. 잘 모르는 어른들 입장에서야 좋은 직장을 퇴사하겠다는 이게 좋게 들릴 리가 없겠죠. 하지만 제가 이걸 숨기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어디 제가 논다고 했습니까? 나오면 바로 일을 해요. 일을 계속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이런 배신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뭔가 싶고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뭐야 뭐 당신 아들 혼자 고생할까 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 결혼할 때 시아마니가 정말 잘해주긴 했거든요. 아이 낳으면 내가 대신 키워주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소리 자주 했었고 심지어 제가 시댁 그때는 예비시댁이죠. 방문한다고 하면 터미널에 직접 픽업까지 나오는 그런 정성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물론이고 당신 아들한테도 하니 내가 그동안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해도 되는 거냐? 라며 막말 퍼붓고 이제는 아들조차도 설득이 안 된다 싶으니까 결국에 그래 이 망할 것들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러면서 머리 동동 싸매고 바닥에 엎어져 버린 거죠. 제가 지금 글로 쓰는 거라 많이 간추렸는데요. 이런 과정 중에 저희 두 사람 고부간 서로가 그래요. 감정이 상해도 너무 많이 상했고 그래서 아예 연락도 안 하는 중이에요. 옛날에는 자주 했거든요. 또 남편은 중간에서만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닥에 누워서 울고 있는 시어머니한테 제가 가서 잘못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달려드릴 수도 없는 거고 아니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울 일이야? 난리 칠 일이야? 싶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이런 말 죄송하지만 쓴이는요 대기업이 아니었다면 자기 며느리로 안 들였을 그런 여자인 겁니다. 이 세상에는 며느리의 종류 참으로 다양해요. 돈을 벌어도 좋고 안 벌어도 괜찮은 며느리가 있고 또 밖에 안 돌아다니고 그저 자기 아들 내조에만 전념을 했으면 하는 며느리가 있으며 또 매달 생활비라도 어느 정도 가져와야만 정말 간신히 자기 집안에 들일 그런 며느리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원래 그래요. 홀시모들이 남편 없이 자기 혼자 고생하면서 자식을 길러놓은 그거 뭐라고 하지? 그래 보상심리가 엄청나기 때문에 며느리감 고를 때 정말 깐깐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젊어서 고생한 게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아이고 겨우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며 우습게 보는 격도 많죠. 2번 항상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나 하고 싶은 거 있다. 직장 그만둘 거야. 이러면 당장 쓴이 친정엄마부터 쌩 난리를 칠 겁니다. 아이고 꽁 사방 쟤네 미쳤나. 시모 입장에서는 아직 아이도 없는데 하고픈 거 있다고 좋은 직장 그만두면 아들이 외벌이를 해야 되고 또 그래되면 그만큼 경제적인 타격도 클 거고 쓰리 남편도 외벌이 압박감 역시 클 거고 다 그래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 시모가 충고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배신을 했다면 울고불고 난리치고 농성심의하는 게 말이 돼요? 3번 아니 일을 하는 건 시모가 아니라 며느리 본인인데 왜 그래? 물론 아무리 제3자로 해도 이걸 안타까워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눕다니 지금 이게 제정신이냐고. 며느리가 뭐 시모 먼저 시켜주려고 대기업에 들어간 거야? 아니잖아. 도대체 왜 이런 뭔 난리야 이게? 아 됐고 그냥 쓰니 하고 싶은 거 하고 시모는 뭐 냅둬요. 신경 쓰지 마요. 화낼 일이 아닌 거야 화를 내는데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냥 차 울든 말든 모르는 척 쌩꺼고 가만히 냅둬야죠 뭐. 4번 대기업이든 뭐든 시모가 난리칠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딱 하나 남편도 전문직을 준비 중이면 일단 붙은 다음에 퇴사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5번 그냥 일 다니기 싫어서 나 안 다닐 거야. 나 안 나갈래. 이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서 퇴사를 하겠다는 그런 건데 뭔 난리야. 지 아들이 아파도 똑같은 소리 할 수 있을까? 아이고 6번 퇴사를 해도 수입이 있는데 시모가 이건 선을 제대로 넘은 거예요. 그냥 뭐 울든 말든 연락하지 말고 신경 완전히 끄세요. 7번 시모는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니까 잘해주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안 다닌다니까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쓴이 본인도 정확히 말을 해야지 않겠어요? 어머님 내가 대기업이랑 돈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여자라면 그렇다면 제가 어머님 아들을 만났겠어요? 어머니처럼 대기업 같은 배경이 제일 중요하고 악착같이 일할 여자는 말이죠.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도 똑같은 대기업을 다리길 원할 거라고요. 이렇게 8번 아니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상황이 맞는 거야? 또 결혼 전부터 이미 남편과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뭐야 지금 입 꾹 다물고 눈치만 보는 남편 즉 심오 아들이야말로 쓴이를 배신한 거 아닌가? 어? 왜 가만히 있어? 그리고 쓴이도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거는요 니 자랑을 한 게 아니라 당신 아들 잘나서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들어왔네 어찌네 이러면서 며느리가 아닌 지 아들 자랑을 한 거야 9번 이건 할매 아들이 여자의 배경만 딱 봤던 거구만? 아니 퇴사를 한다고 해서 수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자랑은 뭐 며느리가 시켜서 했나? 아 지가 좋아가지고 해놓고 뭔 배신이래 이연병하네 10번 시어머니 행동은 저도 싫지만 말 자체는 맞는 것 같은데요? 남편 합격하고 자리 잡고 그때 퇴직하는 게 좋지 않나요? 몸이 많이 아프면 차라리 휴직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요즘 때 기업 복지 정말 좋은데 나중에 아이 낳고 또 육아휴직도 하고 여하튼 아이가 크면서 돈 진짜 많이 들거든요 내가 해봐서 알아 솔직히 쓰니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가 아닌 내 딸이라 해도 아깝고 속상할 것 같아요 물론 본인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건 맞지만 또 그게 그만큼 아까워서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11번 야 남이 보면 시모가 한 몇 년 열심히 뒷바라지 해가지고 며느리가 대기업 들어간 그런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뭐 쓰니가 본인 인생이니까 주체도 본인이 돼야 되고 결정도 본인이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시모의 말도 일리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동은 틀렸죠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내면 속에 내가 며느리 갈아가지고 우리 아들 편하게 살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 아깝잖아요 그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누가 옳으냐 틀리냐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말고 좀 더 멀리 봐야 돼요 만약에 쓰니가 여기서 양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모가 뭘 학습하게 될 것 같습니까 옳지 그래 내가 머리 싸매고 죽는다 하니까 이게 결국에 양보를 하는구만 이래가지고 앞으로 뭔가 큰 갈등이 있을 때마다 머리 싸매고 눕는 겁니다 이거 지면 그게 더 큰 문제야 진짜라니까요 뭐 사람들 나이 문 사람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하는데 바뀌는 거 있습니다 뭔가를 했는데 자기한테 이득이 온다 그거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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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